9. 소용돌이치는 감정 이모의 성격만큼이나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은 마치 공기조차도 몇 차례씩이나 정수기를 통과한 물처럼 투명하고 쌓은 맛이 날 것 같이 느껴졌다. 언제나 손님 대접을 위해 준비해두는 찻잔과 여러 종류의 차들을 바라보며 미라는 차를 한 잔 마셔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왠지 따뜻한 무엇이라도 삼켜야 할 것 같이 자신의 어느 한 구석이 차가워져 오는 것만 같았다. 찬물이 준비될 때까지 미라는 모든 것이 정지되어 버린 듯이 조용하기만 한 분위기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손에 잡히는 대로 테이프를 하나 집어들었다. 가볍게 그러나 힘겹게 눌러지는 듯한 피아노 건반의 소리들이 조금은 미란을 진정시켜 주었다.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 것일까 미라는 요즘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았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박한 말들로 상화와 시내의 만남에 비앙거림과 감정적인 표현을 했다는 것이 그녀를 어이없게 만들었다. 미라는 헝클어진 머릿속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당황하고 있었고 그런 당황 속에서도 꽃을 들고 시내의 모습을 쫓고 있던 상화의 모습에 대한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부인할 수 없었다. 질투인가? 생각이 거기에 미쳤을 때 미라는 화들짝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상화에 대한 감정이란 학교 때 많은 시선을 모았던 한 선배의 갑작스러운 귀국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 외에는 결코 없다고 믿어왔다. 결코라는 단어를 붙일 만큼도 없을 만큼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을 놓고 필요 이상의 감정의 모순에 빠져버린 자신을 설명할 길이 없다. 너 왔구나. 화랑 근처에는 얼씬도 않던 미란이 요즘 와서 부쩍 자주 들려서인지 채 여사는 곧바로 자기 자리로 가서 서류를 들춘다. 이렇게 자리를 비워도 이 화랑이 잘 되는 걸 보면 우리 이모 수단이 보통이 넘는가 보죠. 얘가 못하는 말이 없네. 말 그대로 칭찬과 존경의 찬사니 아니면 심사가 뒤틀린 게 있는 거니? 그림 장사하다 보면 그렇게 되오? 눈치만 빨라지는 건 말이에요. 뭐야? 그림 장사라고? 너 이모한테 혼 좀 나야겠구나. 소위 미대를 다녔다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니? 미란은 밝은 성을 내는 이모가 참 매력 있다고 생각했다. 화랑이나 그림 장사나 그게 그거지 뭐. 책상 앞에 앉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미란을 바라보던 채 여사는 소파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너 무슨 일 있니? 이모는 일은 무슨 일? 아무 일도 없는 게 오히려 큰 일이죠. 강한 부정은 결국 긍정이라지. 이것이 자존심의 보호막이라는 걸까? 미란은 애써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는 것이 무척이나 우습다고 생각한다. 이모, 지금 바빠요? 왜? 이모한테 할 말이라도 있니? 한적한 곳으로 드라이브나 했으면 좋겠어요. 외로운 노처녀 조카 친구 좀 대어주세요, 이모. 난 오늘 택시로 나왔어요. 우리 미란이가 외로움을 다 타는 걸 보니 이젠 결혼을 하려나 보구나. 그래, 우리 교회로 나갔다 오자. 하지만 한 삼십 분 정도 기다려야 돼. 유하백하고 할 얘기가 있거든. 곧 들어올 거다. 유하백이 올 거라는 말을 듣는 순간 미란의 표정에 생기가 도는 것을 채어사는 눈치를 챘다. 좋아하고 있구나. 신경을 써줘야겠네. 미란아, 유하백 별일 없으면 같이 나갈까? 싫어요. 우리끼리 나가요. 내가 잘못 본 걸까? 채어사는 미란의 눈치를 살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네, 들어오세요. 상화였다. 상화는 미란에게 눈웃음을 웃으며 옆자리에 앉았다. 푹 쉬었어요. 채어사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상화에게 물었다. 네, 그동안 긴장을 했었나 봅니다. 조금 피곤하던데요. 그러셨을 거예요. 고국에서 처음 갔는 개인전인데 왜 긴장하지 않았겠어요? 선배님이 개인전 때문에 긴장하셨겠어요? 상화가 미란에게 고개를 돌리고는 또 왜 그러느냐는 표정을 지으며 피식 웃었다. 영문을 모르는 채어사가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걱정스러운 말투로 상화를 보았다. 이건 몰라도 돼요. 선배님 비밀이니까요. 그러는 너는 유하백 비밀을 어떻게 아니?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거든요. 허허허허허허허허히 예, 말하는 것 좀 봐. 유하백, 미란이 말이 맞아요? 상화는 멋쩍은 듯 웃으며 헉, 글쎄요. 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글쎄요 하는 것 보니 뭐가 있긴 있나본데요? 자, 우리 사담은 그만하고 부산 전시의 얘기를 하죠. 두 사람은 며칠 후에 있을 상화의 부산전 의논을 하고 있었다. 이번 상화의 개인전만은 특별히 서울화랑에서 후원을 해주기로 하였다. 이틀 뒤에 부산에 함께 가기로 약속을 하는 두 사람이 얘기해 미란의 귀가 솔깃했다. 나도 부산에나 갔다 올까? 참 내 마음도 대책이 없군. 두 사람의 말이 끝나길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부산 여행을 계획해 본다. 잠시 후 의논이 끝난 듯 상화와 이모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미란도 핸드백을 들고 일어섰다. 이모, 이제 가는 거죠? 그래, 나가자. 제 여사가 책상으로 가서 자동차 키를 들고 오면서 상화에게 함께 가자고 했으나 그는 볼일이 있다며 거절을 하였다. 화랑 앞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미란과 채호사는 차에 올랐다. 시동이 걸리고 천천히 차가 미끄러지자 상화는 차 안을 향해 가볍게 목래를 하고 뒤돌아섰다. 저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 저 남자의 외로움을 내가 없애줄 테야. 상화의 축 늘어진 뒷모습을 보며 미라는 속으로 중얼거려 보았다. 오히려 여름 햇살보다 더 따갑게 느껴지는 오후의 햇살이 화살처럼 가로수 잎사귀 하나하나에 꽂히고 투명한 물빛 하늘엔 물감이 번져가듯 얇은 구름들이 퍼져 있었다. 채영란 여사는 사무실에서와는 달리 별로 말이 없는 미란을 쳐다보았다. 이젠 나이가 들어 보이는구나. 빨리 결혼을 해야 될 텐데.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채호사는 미란이보다 언니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미란의 어머니 채영옥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그 시대에선 보기 드문 인텔리 여성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3년간 교제를 해오던 대학 강사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는 미란을 낳은 지 몇 개월이 지나 미국으로 건너간 후 지금까지 그곳에서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다. 미란 어머니는 번영일을 하면서 딸을 키우는 보람으로 초연한 삶을 보낸다. 미국에서는 이혼을 요구하는 서신을 끈질기게 보내오고 있지만 미란 어머니는 딸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응할 수가 없다며 그 결심을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다. 미란이가 대학교 2학년쯤 되었을까 화랑으로 찾아온 미란에게 채호사가 우리 미란이가 벌써 어엿한 숙녀가 되었구나 이제 신랑감을 구해야겠네 라고 말을 하자 미란이는 이모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누구 좋으라고 시집을 가요 미국에 있는 그 웃기는 남자가 나 결혼하면 옳다구나 하고 이혼 얘기를 꺼낼 텐데 내가 미쳤어요 결혼을 하게 하면서 펄쩍 뛰는 것이었다. 어려서부터 언제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매사에 분명하게 행동하는 미란이가 조금은 당돌해 보였지만 오히려 그런 당돌함에 채호사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그녀를 대회 왔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채호사는 미란에 대해 차츰차츰 불안한 마음이 장마철의 곰팡이처럼 점점이 쓸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평탄하게 살아갈 아이는 아니야 언니를 봐서라도 잘 돼야 하는데 미라는 누구에게나 강한 인상을 주는 여자였다. 그것은 실수 한 번 없이 무엇이든 잘해내는 그런 류의 완벽성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신의 감정을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흐트러뜨리는 일이 없었고 솔직하면서도 결코 감정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런 모습의 미란을 채호사는 한편 자랑스럽게 여겼고 또한 그녀를 신뢰하게 만들었다. 홍기를 놓친 관연한 딸에 대해 걱정을 하는 언니 앞에서도 채호사는 기꺼이 미란의 편이 되어 방패마귀가 되어주었다. 그러나 홍기나 결혼이라는 관습의 틀을 벗어나 조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이라든가 하다못해 사랑이라고 잘못 불려지는 방황조차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신의 쓸데없는 기울연이 하면서도 문득문득 미란을 바라보는 채호사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구파바를 지난 차는 북한산 방면으로 달리고 있었다. 이모, 넓은 통일로를 두고 하필이면 이 좁은 길로 들어서세요? 난 왠지 통일로를 달리면 마음이 울적해지더라. 더구나 요새같이 코스모스가 만발을 할 때면 더욱 그래져. 6.25를 겪어서 그런지 기분 전환하는 드라이브 코스로는 통일로가 적합하지가 않아. 북한산 입구를 지나가 길 양편으로 벽단들이 군데군데 세워져 있는 벌판이 보였다. 이모, 이제 가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추수도 끝나고 낙엽도 지고 나면 세상이 썰렁해지겠죠? 그렇겠지. 그 썰렁해진 공간은 또 바람이 채우겠지. 도시라는 게 삭막하다고는 하지만 가을이 끝나고 겨울 문턱에 들어섰을 때는 오히려 따뜻한 느낌을 줘요. 어쨌든 빌딩 숲 사이로 사람들은 줄어들 줄 모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상과들은 너무 쓸쓸해요. 우리 조카님이 계절을 타시나 봐. 꽤 감상적이시네. 채우사의 놀리는 말에 미라는 이모의 손등을 살짝 꼬집었다. 이모는? 난 뭐 목속인 줄 알아. 나도 가끔은 감상적일 때가 있어야죠. 이래봬도 난 그림을 그리는 화가예요. 아직 인정은 못 받았지만. 그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언제든 니 자신이 준비가 됐다고 여겼을 땐 이모에게 이야기하렴. 적어도 이모가 화랑을 갖고 있는데 그림 그리는 조카 개인전 한번 못 열어야 되겠니? 그래요 이모. 열심히 그려볼게요. 미라는 고개를 돌려 운전에 열중하고 있는 채우사를 쳐다본다. 50대 여인도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미라는 기어를 잡고 있는 채우사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으며 어리광 섞인 말을 하였다. 우리 이모는 참 곱다. 예쁜 것보다 고와요. 채우사는 잠깐 고개를 돌리며 미란에게 눈을 흘긴다. 남이 들으며 웃겠다. 얘. 나이 50이 넘은 여자에게 곱다는 표현이 어울리기나 하냐? 아니야 이모. 정말 곱다니까요. 그러더니 금방 목소리가 가라앉는다. 이모. 같이 자란 형진데도 엄마랑 이모는 너무 차이가 나요. 이모는 좋은 조건은 다 갖추고 사는데 엄만 되는 일이 없으니. 조카의 말이 채우사의 가슴을 쿵쿵 치는 듯하다. 그러니까 니가 결혼을 해서 사는 기쁨을 드리렴. 난 미국 사는 그 남자 죽기 전엔 절대로 결혼 안 해요. 내가 결혼하는 건 엄마 자존심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란은 결혼 얘기를 하면서 순간 상화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모한텐 솔직히 말해버릴까? 유선배에게 관심이 있다고? 채우사는 장흥에 있는 야외 미술관 앞에 차를 세웠다. 황금색으로 변해버린 넓은 잔디밭을 지나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창밖에 먼 곳을 응시하며 말없이 앉아있던 미란이 채우사에게 고개를 돌리고는 무언가를 얘기할 듯 머뭇거렸다. 이모 아까 사무실에서 들으니까 유선배님 부산전에 이모도 동행하신다죠? 음 아무래도 며칠은 다녀와야겠다. 유하백 정말 대단해. 평론가마다 극찬을 아끼지 않았잖니? 부산전도 적극 나서려고 그래. 말을 하면서 채우사는 미란의 표정을 살폈다. 유선배 그림은 대학 때도 굉장했어요. 그 선배가 화실에 있을 땐 이재 앞에 앉은 모습이 어찌나 진지한지 우린 숨소리조차 죽여야 할 정도였죠. 그림 그리는 일이 아니었으면 유선배는 패인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과거가 있는 모양이구나. 나는 화가들의 사생활에 대해선 그들 스스로가 말하는 이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 그런데 유하백은 다르더구나. 왜 아직 결혼하지 않았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말았다. 부산을 갔다 올까? 미라는 이모의 말은 건성으로 들으며 부산에 갈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었다. 금년에는 여행도 한 번 못했는데 이모 따라 부산에나 다녀올까 봐요. 같이 가도 되겠죠, 이모? 안 될 거야, 없지만. 그래, 함께 가자. 내일 모레 아침 먹고 이모 집으로 와라. 오후 한시 새마을 오다. 알았어요, 이모. 그날 갈게요. 유하벡을 좋아하는구나. 밝아지는 미란의 얼굴을 보며 채호사는 이런 짐작을 해보았다. 10. 좁혀지는 사이 서울 땅을 밟은 지 어느덧 20여일이 지났다. 좀처럼 시간이 가질 것 같지 않았던 예상과는 달리 상화의 서울 체류는 무엇에 이끌리듯 이런저런 일들로 이어져 도착한 날로부터 훌쩍 20일을 뛰어넘은 듯했다. 상화는 양손으로 커튼을 힘껏 밀어져치고 현기증을 일으킬 듯한 오전의 햇살 속에서 담배를 더듬거렸다. 저만치 거의 직선으로 보이는 작은 집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그곳에서의 삶과 지난 8년간의 미국 생활 모든 것이 이미 지나간 과거 속의 것이었지만 상화는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려움을 어쩔 수 없었다. 그곳엔 그곳엔 햇볕에 그을려 각질이 가난처럼 일어나던 어머니의 모습이 있고 기다림과 외로움 모두를 무작정 색칠해야 했던 어린 시절에 그의 꿈과 절망이 있었다. 잊어버리자. 상화는 등을 돌려 침대 위에 헝걸어트려 놓은 짐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부산 전시회를 위해 최호사와 함께 부산에 가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아직 약속 시간까지는 서너 시간에 여유가 있었다. 상화는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음에도 전혀 서둘러 준비를 하고 싶지가 않았다. 다시 침대 끝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어물었다. 어찌되었건 다시는 밝게 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던 이곳에서 상화는 전에 없는 애정을 느꼈다. 그토록 잊어버리자고 발버둥을 쳤던 것 역시 그의 애정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 상화는 문득 시계를 보았다. 지금쯤이면 오전 회의 정도는 끝났겠지. 상화는 수첩을 꺼내어 태준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태준은 그날 술자리를 파하며 상화에게 직통 전화번호를 다시 메모해 주었었다. 여보세요. 박대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유성아입니다. 아, 유하베. 잘 지냈어요? 네, 덕분에 사업은 잘 되시죠? 현상 유지예요. 요즘은. 저 오늘 부산으로 갑니다. 다녀오겠다는 인사 드리고 싶어서요. 아, 그러세요? 전화 잘했어요. 안 그랬으면 내가 서운했을걸요. 부산에서는 며칠 동안 이라고 했죠? 내일 모레 오픈해서 일주일간입니다. 유하벡과 난 정말 인연인가봐요. 나도 며칠 뒤에 선족관계로 부산을 내려갑니다. 아직 유하벡 그림을 못 봤는데 부산에서 보게 되었군요. 와주신다면 제게는 가장 반갑고 귀한 손님이 되실 겁니다. 상화는 태준의 부산 출장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유하벡 말을 들으니 빨리 가고 싶군요. 도착하는 대로 숙소와 전시장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바쁘실 텐데 이만 끊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부산에서 다시 만납시다. 잘 내려가세요. 그의 수확이 녹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다. 상화는 수확에 남아있는 여음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라도 하듯 잠시 그대로 있으면서 그와의 편안한 마음을 재생시켜 보았다. 천천히 짐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열려진 트렁크 안으로 옷가지와 몇가지의 소지품들을 순서없이 틈에 맞춰 끼워 넣었다. 서울에서와 같이 물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듯 그렇게 부산의 전시회도 끝나주길 바라며 상화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방문을 나서기 전에 열려진 커튼 사이로 그가 살았던 곳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창가에 머물고 있는 햇살 줄기 저 먼 곳에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언제나 기차역은 사람들의 술렁임 속에 만남과 헤어짐이 있고 떠나는 떠나는 자와 보내는 자들의 눈물과 웃음이 있다. 서로 상반되는 마음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곳.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사에서 가장 진하디 지난 정의라는 것이 얼부러져 한 장의 작은 차표에 꾹꾹 눌러 담아져 때로는 기름때 묻은 손에 때론 퇴비 냄새 젖은 손에 그리고 세련된 화장품 냄새를 흘리는 손에서 사람 사이의 정이 익어가는 곳이기도 했다. 상화는 대합실을 메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치 이재를 앞에 하고 있을 때처럼 한참 동안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삶 밑바닥 저 끝에 생명을 그려낼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며 상화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대합실에 앉아서 저마다의 생명 한 조각씩을 대씹으며 지리한 눈빛으로 개찰구 정강판을 바라보는 그들은 하나의 정물이 되어서 상화에 의해 날카로운 선들과 면들로 재구성되어지고 있었다. 유화배 재호사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재호사 옆에는 미란이가 자기도 동행임을 알리려는 듯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뭘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희가 늦었죠? 언제 오셨습니까? 전 오시는 줄도 모르고 잠시 저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온 것이 하도 오랜만이라서 저도 모르게 그랬겠군요. 참 미란이도 함께 가기로 했는데 괜찮으시죠? 그럼요. 저야 상관없습니다. 그때까지 잠자코 서있던 미란이가 투정 섞인 말을 하였다. 불청객이 따로 없군요. 내가 뭐 울고 보칠 어린 애도 아닌데 선배님께 허락까지 받아야 돼요? 하지만 장거리 여행에 나 같은 청량재가 함께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될 걸요? 미란의 말에 최호사와 상관은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개찰구 쪽으로 몰리고 있었다. 개찰이 시작했네요. 자 나가요 우리. 잠깐만요 이모 나 매점에 빨리 다녀올게요. 하는 짓이 저렇게 어리다니까 기차 안에도 먹을 거 팔아요. 그래도 이모 난 과자봉지 들고 타는 게 좋더라. 미란은 최호사에게 입술을 쫑긋이 내밀어 보고는 같이 가서 고르자며 상어의 팔을 당겼다. 울긋불긋 뒤섞여있는 매점 진열장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과자 이름을 정확히 말하면서 손으로 가리키는 그녀를 바라보며 상아는 영악한 꼬마를 연상하였다. 기차가 달리기 시작한지 한 시간 정도가 지나자 차창 밖의 풍경이 달라졌음을 한눈에 느낄 수가 있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주었던 정치에 모를 압박감 과 혼란이 속도감 있게 지나치는 철도를 따라 흩어져 버리는 듯 했다. 한 계절이 끝나가는 들판을 따라 펼쳐진 하늘 한자락에 납작하게 엎드린 야산이 가도 가도 끝이 없이 평야만이 있는 미국의 풍경과는 대조적이었다. 상아가 서울을 떠나기 전 그는 미대생이 있기는 했지만 다른 학생들보다 스케치 여행을 비롯해서 각가지 명목의 여행을 다녀본 기억이 별로 없었다. 여행 경비로 미술 도구들을 사는 편이 훨씬 그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여행의 경험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땅이라는 이름이 주는 푸근함 때문인지 눈에 비춰지는 모습만으로도 그 흙냄새 눈뚝길 물소리 바람소리 모든 것이 그의 손으로 발로 스며들고 있는 듯 했다. 기차가 서울역을 출발하고부터 별로 말이 없이 창밖만 내다보던 미라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상아에게 눈길을 옮겼다. 상아 역시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저 남자를 활짝 웃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상아와 시선이 마주치자 그를 바라보고 있던 미라는 무한한지 겸연적게 웃었다. 선배님 바깥 경치가 참 좋죠? 하늘 빛깔도 서울과는 달라요. 주수도 다 끝났으니 천천히 겨울 준비들을 하겠군. 겨울 겨울엔 상아 상아 선배는 서울에 없겠지. 내가 선배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서고 또 그에게 고백을 한다면 겨울을 함께 보낼 수 있을까? 미라는 겨울이라는 말에 왠지 마음이 쓸쓸해진다. 선배님 아직 겨울 얘기하기에는 너무 일러요. 그런가? 신문을 보고 있던 최여사가 신문을 접으며 두 사람의 얘기에 합세했다. 유하백 부산까지 운전하기가 피곤할 것 같아서 기차를 택했는데 마음에 드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기차로 어딜 간다는 게 이렇게 편안함을 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마치 여행이라도 가는 기분입니다. 어머 선배님도 꼭 여행이라고 커다랗게 제목이라도 붙여야만 여행인가요? 일상의 자리를 떠나서 어디를 간다는 것 그런 게 여행이 아니겠어요? 선배님은 뭐든지 특별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좀 편하게 가질 순 없어요? 난처한 표정의 상화를 의식했는지 재빨리 최여사가 미란의 말을 받았다. 미란아 마치 네가 유하백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자신있게 말하는 거 아니야. 누구에게든 자기가 느낀 것이 절대적이냐 얘기하는 건 옳지 않아. 상화는 갑자기 분위기의 변화가 부담스러워 최여사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닙니다. 최여사님. 미란이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미란인 학교 다닐 때 바른 소리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학과실에 조교도 미란이에겐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 점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저렇게 노처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 것도 남자들이 미란이의 바른말에 기들이 죽어서 인지도 모르겠네요. 상화는 일부러 너스레를 떨어보였다. 유선배님 전 시집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라는 걸 다시 한 번 밝혀두고 싶어요. 아셨죠? 네. 알아 모시겠습니다. 세 사람은 이모와 조카 그리고 학교 후배와 선배 화가와 화랑의 대표 이런저런 관계들 속에서 평범한 세상 사는 얘기를 나누면서 조촐한 여행 분위기를 만들어내었다. 부산역 앞에 시계탑 근처에는 무슨 심사에서인지 철진한 바닷가를 찾아온 면무리의 사람들이 있었고 드문드문 자리 잡은 리어커 행상을 제외하고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생선 비린내의 풍기는 자갈치 시장 아주머니의 목총 좋은 수다와 물건들을 마치 맹꽁이 배에 나오듯이 불룩하니 선적한 배들을 보기까지는 부산 중심의 어디를 보아도 항구도시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았다. 전시회를 열기로 한 화랑은 다음날 가보기로 하고 우선 세 사람은 여행을 온 기분을 한껏 내자는 미란의 제의에 따라 바닷가가 한눈에 보이는 호텔을 찾아 숙소로 정하고 저녁 식사 약속을 한 후 각자의 방으로 갔다. 습관처럼 상화는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비릿한 냄새를 안고 한꺼번에 몰려왔다. 어두워진 바닷가에는 해변 가까이에 하얗게 거품처럼 파도가 밀려왔다가 되돌아가곤 하였다. 상화는 언제나 혼자 있을 때면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열어놓았다. 그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그리고 또한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연민의 끈을 조금이라도 멀리 풀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갇혀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창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 오히려 그를 자기 밖으로 이끌어내기보다는 막연한 그리움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했다. 갑작스런 전화벨 소리가 상화를 움찔하게 만들었다. 상화는 약속한 시간이 늦어버린 것이 아닌가 놀라며 수화기를 들기 전에 우선 시간을 확인했다. 아직 한 시간이나 남아있었다. 잠시를 못 참고 전화벨이 요란스럽게도 찡얼댄다고 생각하며 상화는 수화기를 들었다. 여고 여보 오세요. 저 미란이에요. 음 그래. 지금 별로 하실 일 없으시면 바닷가 산책 나가자고요. 그냥 멀리서 보기만은 아까워서 그래요. 그럴까? 그럼 이모님도 모시고 나와요. 이모는 여기저기 연락하실 곳이 많으시대요. 그리고 피곤하신가 봐요. 그럼 로비로 내려갈게. 알았어요. 빨리 나오세요. 미란의 목소리는 맑고 분명했다. 상화는 수화기를 놓고 괜스레 방 안을 둘러본 후 우돗을 들고 방을 나섰다. 어느새 미란은 가벼운 청바지 차림으로 바꿔입고 로비에 놓인 소파에 앉아서 무릎개를 두 손으로 감싸주고는 조바심이 난 듯이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상화를 보자 미란은 벌떡 일어섰다. 번개같이 내려왔군. 우리 빨리 나가요. 상화는 그녀의 우리라는 호칭에 얼떨떨함과 어색함을 채 수습하기도 전에 떠밀리듯 호텔을 나왔다. 파도는 호텔에서 보았던 것보다는 힘없이 장거품을 내면서 오르락내리락 거렸다. 보통 철진한 바닷가가 주는 느낌이라는 것은 밤바다에서만큼은 예외인 것 같았다. 해변가를 따라서 요란스럽게 깜빡이고 있는 간판과 포장 마차들의 긴 행렬. 과학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자연과 멀어졌듯이 철진한 바닷가의 감성마저 관광지라는 상어파에 휩쓸려 헐값에 넘어가 버린 것이 결국은 울며 겨자먹기식의 발전의 논리가 아닐까. 상어와 미라는 파도가 끝나는 곳 가까이에서 해변을 따라 걸었다. 바닷바람은 그 냄새 때문에 더 시원하게 느껴지나 봐요. 선배님은 바다에 많이 와보셨어요? 바다 앞에서 미라는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였다. 아니 별로 그러질 못했어. 그렇다고 산을 다닌 것도 아니고 보통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면 보다 넓은 공간을 다녀봤어야 하는데 나는 그러질 못했어. 미라는 파도가 막 밀려간 자리로 다가갔다. 다시 파도가 밀려오자 깡충 뛰면서 상화를 보고 웃었다. 그리고는 상화 옆으로 다가와 같이 걷기 시작했다. 전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마 미대생이 된 걸 가장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스케치 여행을 비롯해서 얼마든지 여행할 핑계가 많았다는 거였어요. 미라니 성격이 부럽군. 난 그러질 못해서 요즘 그림은 잘 되나? 잘 안 돼요. 물값만 석다 말대가 많았어요. 그러면 되나? 꾸준히 그려야지. 미라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지? 당연한 당연한 물어보시네요. 그야 부루의 명작이죠. 미라는 빙긋이 웃으며 넌센스 퀴즈의 답처럼 틀리지도 맞지도 않은 대답으로 화제를 돌렸다. 선배님 전에 화랑으로 신혜언니 왔었잖아요. 그때 선배님 모습이 어땠는지 아세요? 감격에 겨워 곧 울어버릴 것 같은 표정이었다구요. 아직도 신혜언니 사랑하시죠? 미라는 자신의 이런 질문에 스스로가 놀라면서도 끈질기게 그녀를 붙잡고 있는 상하와 신혜와의 만남에 대한 의혹을 참을 수가 없었다. 미라니가 느끼는 그대로겠지. 미라는 상하의 대답이 어떻게 말을 하든 네가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너의 이해하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조용한 충고로 들렸다. 미라는 상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한다면 그녀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해버릴 것 같은 불안감에 바다를 향해 돌아섰다. 말없이 말없이 그녀의 뒤편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상하의 옷자락이 그녀의 등 가까이에 벌렉이고 있었다. 바닷바람과 함께 상하의 옷이 스치는 감촉에 미라는 가벼운 전율을 느낀다. 난 아무래도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려나 봐. 아니야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그만 들어가지. 이모님이 기다리시겠어. 선배님 화나 하셨어요? 제 말이 주위 사람들의 쓸데없는 호기심처럼 느껴지셨나요? 난 그런 호기심을 못 참을 만큼의 나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제 자신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명은 할 수가 없군요. 상하와 미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호텔로 돌아왔다. 상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두었던 담배마저도 떨어져 상하는 괜한 짜증으로 빈 담배값을 힘주어 꾸겨뜨렸다.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의뢰 그는 이재를 앞에 두고 물감을 섞어 붓이 가는 곳에서 멈춰지는 데까지 색을 칠하고 선을 극구하면서 밤을 새웠다. 오늘은 잠도 그렇다고 그림을 그릴 수도 없다. 상하는 열쇠를 집어들고 방을 나왔다. 엘리베이터 벽에 붙여놓은 호텔 안내도를 보고 있던 상하는 급히 2층에서 내렸다.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한다는 바안은 손님들이 군데군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상하는 이국적인 냄새에 커다란 화분이 놓여진 자리를 택해 앉았다. 혼자서 술을 마시는 일 식사를 하는 일 그리고 잠을 자는 것 그의 생활은 무엇이든 혼자서 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다. 적어도 미국 생활 8년만은 하지만 상하는 한순간에 오랫동안 습관되어진 생활의 틀이 무너져 내린 듯 했다. 사람이 그리웠다. 그를 이해하지 못해도 좋았고 설사 생명부지의 사람이라도 그저 마주앉아 있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나도 모를 일이군. 내가 설 수 있는 자리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내 스스로가 피해간 이 땅과 사람들. 언제나 먼 곳에서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일까. 상화는 정리되어지지 않는 생각들로 거의 한 병을 다 비우고 있었다. 잠을 설치며 일하는 사람답지 않게 말쑥하고 깔끔한 종업원이 다가왔다. 상화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의 걸음을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 손님.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아, 그래요? 미처 생각을 못했군요. 그러고 보니 적지 않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상화는 의자에 걸쳐둔 옷옷을 집으려다 잡아당겨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최우사의 빈틈없는 준비성은 전시회를 하루 앞두고 화랑을 찾아간 상화를 놀라게 했다. 작가로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작품 하나하나를 잘 살려 전시했을 뿐 아니라 홍보라든가 전시기간 동안에 있을 수 있는 잡다한 일회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새 이렇게까지 해놓았는지 상화는 서울에서부터 어제 저녁 식사를 마칠 때까지 나누었던 편안하기만 했던 얘기들과 전혀 일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았던 최우사의 배려가 새삼 고마웠다. 직원들과 인부들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하던 최우사가 상화를 돌아다 보았다. 유하백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이 작품 위치가 어때요? 난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저도 아까부터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 화랑 구조를 봐서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는 그 자리가 제일 적격인 것 같아요. 유하백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군요. 할 수 없네요. 그대로 걸어야지. 최우사가 활짝 웃으며 말을 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전 이렇게 직접 하시는 줄 모르고 작가인 제가 제 작품에 대해 면목이 안 서는데요. 너무 내가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나 봐요. 이미 유하백 그림에 경험이 있어서 의논 없이 했는데 고치고 싶은 곳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지적하세요. 아닙니다. 전혀 없어요. 미국 하고는 어때요? 화랑 규모나 운영 면에 있어서 많이 뒤떨어지죠? 역사가 짧은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도 초창기 때부터 참여해 왔지만 점점 어려워져요. 글쎄 미라님 뭐라는지 아세요? 나더러 그림장 사래요. 그 말이 농담인 줄 아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죠. 그렇지만 한편 생각하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따지고 보면 그 장사라는 게 화랑 운영이나 화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와 같이 여기서도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유하백은 볼일 있으면 가셔도 돼요. 내일 이곳 방송국의 인터뷰만 빼고 이미 홍보는 마쳤기 때문에 유하백 시간 뺏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절 자꾸 내쫓으려고 하시는 군요. 그럼 염치불구하고 나가보겠습니다. 막 화랑을 나서는 상화를 최호사가 큰소리로 불렀다. 잊을 뻔했네요. 미란이가 전화를 부탁하더군요. 지금 호텔에 있을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상화는 어제 저녁 미란과의 일을 떠올리며 화랑을 나섰다. 시내 중심가에는 리어커 상인들이 도로를 차지하고 그 사이를 빠져나가는 행인들로 혼잡하다고 느낄 사이도 없이 여기저기서 몸을 부딪혀왔다. 저만큼 사람들 사이로 공중전화가 보였다. 우선 상화는 서울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중이었다. 다시 재발신 버튼을 누르고 상화는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호텔 전화번호를 눌렀다. 벨이 채 두 번도 울리기 전에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전화 부탁했다고 해서 부탁해서 거셨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잘 알아요. 미란의 뾰로통한 반응에 상화는 피곤함을 느낀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은 침묵했다. 이모 말씀이 화랑 이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해서 선배님 부산 구경 시켜드리려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이곳은 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상화는 미란의 제의에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고맙지만 오늘은 안 되겠는데? 미란은 상화의 가라앉은 목소리에서 그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미란은 때라도 쓰고 싶은 심정이었다. 바쁘신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가실 곳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러시지 말고 이 후배의 성의가 괘심해서라도 허락을 하세요. 저 준비 다 되어 있으니까 금방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어요. 대답 하세요. 그럼 어제 저녁 먹었던 그곳에서 기다리지. 진작 그러실 일이지.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상화는 끝까지 미란의 제의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에 혼자 웃음을 웃어봤다. 그리고는 다시 태준에게 전화를 했다. 통화 중을 알리는 신호음이 규칙적으로 똑똑 떨어지듯이 들려왔다. 무척 바쁘구나. 상화는 왠지 씁쓸한 기분이 되었다. 약속 장소까지 걸어가기로 하였다. 어제의 기억대로라면 십여분 거리에 있을 거였다. 가로수들이 만들어 놓은 그늘에는 검게 그으른 행상인들이 차지하고 앉아서 무표정하게 여름에 그으른 팔과 다리를 힘없이 두들기며 지나가는 행인들을 무료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비워있는 공중전화 박스를 보자 상화는 다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고려무역 박태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성화예요. 그렇지 않아도 기다렸어요. 지금 부산이죠? 네. 어젠 늦게 도착해서 전화를 못했습니다. 그랬겠군요. 나 오늘 3시 비행기로 가는데 숙소는 어디로 정했어요? 해운대 호텔 607호입니다. 그래요? 나도 알고 있는 곳이군요. 이왕이왕 같은 숙소를 정하려고 아직 예약을 안 했어요. 우리 오늘 저녁에 만나서 기분 좋게 한잔합시다. 바다도 보고 하하하하 네. 기다리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다. 저녁에 있을 그와의 만남을 생각하며 등을 돌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을이 지워져가는 하늘을 어떻게 저보다 늦게 오세요? 전화 전화 하느라고 누구 한테요? 미라님 모르는 사람이야. 우선 뭘 좀 마시자고. 미라는 손을 들어 웨이터를 불렀다. 선배님 커피 좋죠? 커피 두 잔 주세요. 그녀 그녀는 호텔을 나설 때부터 행선지 며 하물며 무엇을 먹을 것인가 까지 결정을 하고 나온 듯 했다.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용서 숨쳐 오는 바람은 사람의 접근을 거부하는 강렬한 몸짓으로 부딪혀 왔지만 투명의 색깔로 빛나고 있는 수평선 하늘은 너무도 다정하게 손을 내밀었다. 바람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 바람을 등지고 두 손을 맞잡고 꽃보다 환한 웃음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 그리고 수학여행을 왔는지 한무리의 대학생인 듯한 젊은이들의 즐거운 환성들이 섞인 태종대는 철진한 바닷가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곳이었다. 상화와 미라는 바람을 마주하고 바다를 바라보고 섰다. 상화는 멀리서 천천히 움직여가는 작은 배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배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등 뒤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각가지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소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저 사람들의 삶. 서로를 지켜보며 때로는 그로 인해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자리지킴을 하는 저 사람들 나는 왜 저들과 같이 살지를 못했는가 못하고 있는 걸까 상화는 새삼스럽게 외롭고 쓸쓸했다. 가슴 한편에 접어두었던 그리움이 커다란 파도가 되어 발 아래에 부딪혀왔다. 이쯤에서 쉬고 싶다는 피곤함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어쨌든 그가 표면적으로는 버리고 떠나버린 땅이오 사람들이라지만 그에겐 오히려 자신이 버림을 받은 기억만이 가득한 곳이었다. 물론 아무도 그를 내몰지도 버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상화는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었다. 운명처럼 주어진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던 그의 환경 대신해 줄 그 누구도 없었던 이십대의 방황과 절망 그렇지만 다 접어두고 쓸쓸하면 쓸쓸한 대로 가끔은 그의 생활을 호기심으로라도 들여다보아줄 사람이 있는 이곳에 머무를 수는 없는 것일까 상화는 아무 말 없이 먼 바다만을 응시하고 있는 미란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얼굴을 반쯤 가린 긴 머리카락을 내버려둔 채 그녀가 서있었다. 상화는 언제나 밝은 웃음과 단정을 지어버리는 강한 말투에서 느껴오는 미란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미란인 강했었다. 어느 곳 어느 때 이건 흔들림을 잘 조종할 수 있는 능숙한 여자였다. 하지만 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응시하고 있는 미란은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웃음 속에 가려워진 그녀의 몫으로 지워진 외로움의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다. 상화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한 채 한참을 그렇게 미란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저씨 저희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원색의 옷을 발랄하게 차려입은 젊은이가 상화 앞에 카메라를 내밀었다. 그러죠. 젊은이는 재빨리 뛰어 일행 속에 끼었다. 미란이 카메라를 잡고 있는 상화에게 웃음을 보냈다. 아저씨 그냥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상화는 단단하고 뜨거운 그래서 깨지기 쉽고 쉽게 차가워질 줄 모르는 젊음의 한때를 기억하게 할 그 사진이 잘 나와주길 바라며 셔터를 눌렀다.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은 돌림 노래처럼 저마다 한마디씩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좋아보이는군. 미란인 어때? 저런 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선배님은 날 아주 중년부인 취급을 하시는군요. 아직 저런 일이 부러워 슬퍼할 나이는 아니에요. 선배님이 부러우신가 보군요. 사진 찍으며 보니까 무척이나 부러운 눈치던데 내가 잘못 봤나? 어머 뒤집어 씌우시긴 선배님은 지금 저에게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니라는 걸 알고나 계신 거예요? 내가 어때서? 나야말로 한참일 텐데 안 그래? 선배님도 그런 말 할 줄 아세요? 미라는 어느새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상화의 멋쩍은 농담에 미라는 짓궂게 웃으며 우리도 그럼 젊은 연인처럼 어때요? 하더니 상화의 팔짱을 끼었다. 움찔 놀라며 소년처럼 당황해하는 상화를 바라보며 웃음을 못 참겠다는 듯이 미라는 소리내어 깔깔거렸고 상화도 따라 웃음을 터뜨렸다. 상화는 출발하기 전에 미란이와의 외출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 미안하게 느껴졌다. 부산 시내 중심가를 돌아다니며 사소한 얘기에도 웃고 떠들던 상화에게 미라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는 없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마음 한자리를 찾은 듯했다. 그녀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과의 연결을 도와주는 진검다리가 되어주었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구님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도 가족들과 쉬면서 좀 편안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 네 번째 영상을 기다려주셨는데요. 오늘 영상 작업이 끝나는 대로 우리 방구님들께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10일 이상한 우정이라는 소 제목인데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상한 우정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태준과 상화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둘 사이에 우정이 성립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책방 주인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휴일 남아있는 시간도 소리로 듣는 책방에서 편안히 쉬시다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